잔두야란 너츠와 초콜릿이 혼합된 물은 초콜릿입니다 부드러운 물성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응용이 가능한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잔두야를 그대로 밀대로 두드려주면 클레이처럼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합니다 쿠키커터를 이용하여 찍어내어 사용도 가능하고요 원하는 사이즈로 커팅하여 케이크에 둘러서 장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초콜릿과 혼합하여 케이크 또는 빵의 코팅으로 사용시 칼로 잘라도 코팅이 벗겨지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도 있지요 이 필링은 상온에서는 형태를 유지하고 입 안에서는 잘 녹는 특징이 있는데요 펄우마 사용에 의해서 이 특유의 조직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유지를 사용하시면 동일한 조직감을 얻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필링은 수분이 없지만 부드럽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응용하셔도 좋겠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